앤디 디디디 야 유나 있잖아 감사합니다 와우 앤디 써니 커버 여러분 마지막 커플만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용으로 돌싱이죠 돌싱입니다 전문용 돌싱입니다 지니가 가야 되나? 남자가 가야 돼 남자가 가야 되나? 어? 야 유나 씨를 보고 이렇게 화덕점 노리기 쉽지 않은데요? 네 6위 전문용 전문용 출발 유나 씨나 아니면 따라오는 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유나 씨 유나 씨 표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찰 수 있는 거예요? 아 찰 수 있죠 찰 수 있는 거 아니아니아니아니 몰라 아아 잘까 말까 아아 아아 야 너 묘한 밀당인데요 졸뜬맞다 졸뜬맞다 야 나쁜남자 컨셉이다 아아 와아 진짜 이쁘다 아아 아아 어 알았어 윤화씨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정말 저 진짜로 입고 싶은 노래야? 1편 다 이기면? 아 알았어! 윤화씨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정말 저 진짜로 입고 싶은 노래야? 1편 다 이기면? 계속 유리한테 막.. 계속 유리한테 막.. 계속 유리한테 막.. 유리씨 이겨요? 유나씨를 앞에다 또 유리씨 이겨요? 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화성 100% 의결입니다! 유리씨의 선택은요? 이거 이래도 돼? 너무해. 앞에 보면 앞에 보면.. 이게 또 전진 밀리면 어떡하냐? 자 유리씨는 뒤에서 선택해주시면 된 겁니다. 진짜 짱짱했어 완전.. 유리의 선택! 하나 둘 셋! 아 떨려.. 나가.. 처음 짓는 낙이네! 나가.. 처음 짓는 낙이네! 정말 큰 멘붕이네요! 전진씨! 멘붕! 깜짝! 나 깜짝! 나 깜짝! 멘붕이야! 완전히.. 이건 정말 싫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만 전진씨랑 유나씨만 남았는데요! 어.. 반대로! 어.. 유나씨! 출발! 어.. 진짜.. 출발! 전진한테 가면 대박이겠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버렸던 남자.. 전진씨가 버렸던 남자.. 누이가 버린 거지! 모든 사람이 버린 거지! 앤지 똑바로 그냥 안 해! 앤지 똑바로 그냥 안 해! 제보 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 이름하여.. 자.. 고민이 나는데.. 예예예.. 아.. 고민이다 진짜.. 예.. 나도 고민이다! 네.. 여기.. 잠시만요.. 왜? 아.. 내.. 왕자님 불러야 되나요? 아 그럼요 여러분.. 살짝 멘붕이 온 거 같은데.. 안 돼요! 억지로라도.. 아.. 오.. 억지로라도.. 아.. 내 왕자님.. 오.. 진짜 가는 거야? 역시 다가.. 전진씨가 다가왔죠? 오.. 돌려야지 또.. 오.. 엄마 하는 거 아니야? 사랑받고 놔주면 오빠야! 아.. 미치연하다.. 내 왕자님.. 내 왕자님.. 내 왕자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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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왕자님.. 유은아 잘한다! 오오.. 오오.. 설마.. 아 나 진짜.. 아후.. 아.. 그래도 1편 다시.. 전진씨에게.. 아후.. 아.. 그래도 1편 다시.. 전진씨에게.. 하트 벗고 싶다.. 한 거예요 지금.. 한 거야.. 하나 둘 셋! 받아야 될걸요? 오빠.. 내가 딱 잡으면 확 피할 줄 그러지.. 아.. 아무도 옵니다! 나도 옵니다! 나도 옵니다! 나도 옵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진이랑 누나가 짝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커플이 되어야 되니까요.. 유리가 되죠.. 네.. 오빠가 그렇게 저를 내리셨구나.. 유나씨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얘기죠.. 네네네.. 계속 유리에요.. 유리.. 저는.. 유리.. 유리..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아파.. 착한 이미지.. 뭘 그렇게 생각해! 나는 또 안.. 4명도 안 되죠.. 자.. 사람을 생각하는 남자 정진씨.. 그냥 방송용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유나씨 선택! 그냥 방송용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유나씨 선택! 자 이렇게 되면.. 최종 커플! 전진! 유나! 표정 안좋아! 표정 안좋아! 표정 안좋아! 표정 안좋아! 저는 표정 안좋아! 너무 친해지만.. 야 유나야.. 그냥 게임인데.. 아니 유나야.. 내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요.. 수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유나씨 얼굴이 이렇게 반개지는 건 처음입니다.. 유나씨.. 네? 커플 마음에 드세요? 옆에 있는 파트너? 유기.. 전진.. 네.. 근데 전 너무 마음에 드세요.. 네네.. 우리 전진씨.. 유나씨 마음에 드세요? 네네.. 잠시 잠깐.. 3초간에 눈빛 교환.. 네.. 진심으로 마음에 든다면 있어요? 네네.. 마음에 드는 눈빛이나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서로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야..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요.. 방금.. 유리씨 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유리씨 봤죠? 유리를 봤어.. 유나씨를 바로 앞에서 본게 처음이라서.. 유리 봤어.. 네.. 떨려서.. 자.. 러그러그 발로차.. 총 6커플 탄생했는데요.. 우리 동환 태연 커플부터.. 네.. 아름다운 커플 사진.. 하나 둘 셋 하면.. 커플 사진.. 멋진 포즈를 취해주세요.. 커플 사진 하나 둘 셋.. 찰칵.. 자 우리..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역시나 소맥으로.. 너무 떨어졌잖아.. 왜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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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하려고.. 붙어서 해야지.. 붙어서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우리 제작진이 폼은.. 최강의 폴이 탄생했습니다.. 혜성! 승용! 아름다운 커플 탄생! 혜성! 자 갑니다.. 컴백 탈생! 아 이거 진짜 싫어..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화 Rossooni.. 선박.. 아하아.. 아하.. 아하아..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자기 진짜 눈물을 날 뻔했다고..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오늘 성공했다 싶었어요 표정이 리얼 삐지인 표정이 살짝 보였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저 때문에 얘가 주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저 오빠한테서 준가? 추 나고 있는데 형 추워 추워? 응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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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짝꿍 게임 이름하여 스피드 퀴즈 몸으로 말해요 시간인데요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께서는 몸으로만 설명해 주시고요 신화 여러분께서는 돌아가면서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전현 씨 민아 씨 네네 잘 어울리십니다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사탕을 선물 주셨어요 사탕이요? 유통기간 지난 거예요 아 사탕인가요? 네 진짜 못 맞췄는데 나도 들어야 그런 거 잘 못 맞췄 진짜요? 와 웃기겠다 차라리 내가 표현하는 게 낫지 몸으로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답을 한 번씩 다 봐요 어떤 분은 직접 이상하게 설명을 좀 마치고 이러냐고 누가 머리에 몇 개 없고 근데 만약에 나는 만약에 토끼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모르는 바보는 없어서 왜 무조건 다 틀리라는 얘기는 안 돼요? 하나 정도 한 느낌은 안 돼요 형님은 연기를 잘하면서 너네 자꾸 오답을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1등한테도 우리가 짱꿍꺼 30만 원 없이 넘어갈 거고 이제는 고담차 마시길래 진짜 좋아요? 아니 아니지요 제대로 된 고담차인 사람 오늘 한 잔 누나가 한 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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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몸으로 말해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가장 문제를 많이 맞춘 1등 커플에게는요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와우 진짜요? 네 네 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럼 꼴찌한 커플에게는요 몸에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고3차 대령이었습니다 와우 예 예 예 자 첫 번째 몸으로 말해요 제한 시간 10초입니다 10초 안에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요 동물입니다 동물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커플부터 게임 스타트 몸으로만 말씀하셔야 돼요 이성호 유퇴가 안 됩니다 빨리 제한이 10초 이게 뭐지? 자 4초 남았는데요 2초 남았어요 거북이 토끼 짱 거북이 딩동 거북이 아니야? 자 들어갑니다 맞아 맞아 토끼 토끼 아휴 내수기 내수기 어? 딩동 이야 무거워 어 빠릅니다 토끼 토끼 빠릅니다 파리 파리 뭐야? 저걸 어떻게 파리인지 알지? 나 진짜 못하는데 이거 전진 유나 커플 어? 메롱했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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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릅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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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파리인지 알지? 나 진짜 못하는데 이거 전진 유나 커플 어? 메롱했다 토끼 지렁이 지렁이 탈락 아 미월이잖아요 자 다음 제시어는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에요 자 준비됐습니까?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타이타닌 오 타이타닌 정답 너무 쉬운데? 탈락 탈락 패션 오브 크라이 뭐야 이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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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매트리스 매트리스 정답 우리 정우 유나 시작 엑 freakin 탈락 원 자 조용히 하시고요 스트리트 화이트 출린 선수 2 스트리트 화이트 출린 선서 2 스트리트 화이트 출린 선수 2 스트리트 화이트 출린 선수 2 엄라커혹 우리 나머지 저 재밌게 정경 원합니다 투니 준비됐어요! 아니, 춘미! 춘미 맞으려는 게 땡이야! 아, 땡이야! 야, 춘미가 무슨 독식일 것 같아! 근데 춘미가... 춘미가... 안 해도... 표창!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스파인들이라고 하죠? 아직 그 장면에서 울었거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제시어 갈게요. 세 번째 제시어는 인물입니다. 문제 갑니다. 시작! 선현재! 선현재! 정답! 야, 이거 문제가 쉬운 거예요. 세 번째 버클로 갑니다. 대박! 대박이다. 마련님 말로? 마련님 말로! 정답! 방해하지 마세요. 몸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방해할 수도 있지. 소녀시대! 소녀시대. 정답! 아, 그래서 이금을... 마지막 커플! 세한 씨가 실수! 시작! 문제가 너무 쉬워. 이거 맞힌다. 해봐, 다시. 이거 박명수. 네. 박명수! 정답! 네. 한 번, 좋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커플 갈게요. 아, 오늘 문제는... 이번 제시어는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운동입니다, 운동. 준비 됐습니까? 네. 자, 10초입니다. 양궁. 정답! 마라톤, 마라톤. 정답! 세 번째, 세 번째. 복싱. 복싱, 정답. 야, 보셨다니 했는데, 마침. 네 번째, 시작. 19, 19, 19. 발레. 정답,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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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습니다. 한 번만 했고 두고 맞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제시어 갈게요. 속담입니다. 속담. 자, 10초. 시작. 10초 어려워. 빌고, 밟았고, 뛰었고. 시작. 10초 어려워. 빌고, 밟았고, 뛰었고. 용이 한둘로 승천한다. 5초 남았는데요. 아, 지렁이를 밟으면 꿈투가 난다. 지렁이를요? 지렁이. 정답. 공투가 난다, 뭐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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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얼굴에, 다시 한 번 보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아닙니다. 침 뱉는다. 자, 침 뱉 틀이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제한 시간 10초. 시작. 으흠. 1, 2, 3, 4, 4, 5, 6, 6, 7, 8, 8, 9, 9, 9, 10. 3초. 아, 아닙니다. 아, 그거 안 나와야죠. 아, 그거 안 나와야죠. 아, 너무 오죽이겠죠. 교르지는 속담인데, 사람을 열 번 찍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갑니다. 제한 시간 10초, 준비됐습니까? 속담은 자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제한 시간 10초, 시작. 철아, 이번에는. 에플란다. 발로 밟아. 아, 쉽다. 아, 쉽다. 징금바리를 발로. 발로. 자, 1초 남았는데요. 발등.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너무 세죠? 너무 세죠? 아, 아프세요? 괜찮아요? 자, 오늘 1등은요. 동한, 재현. 축하합니다. 야, 30만 원 받는 거야? 진짜로? 진짜 좋아. 아, 뭐야. 진짜 좋아. 야, 중요한 게요. 그냥 30만 원이거든요. 네. 어떻게 나눠가지실 겁니까, 아니면? 태현 씨, 멀어지기로 하죠. 아유, 오빠. 아유, 오빠. 아유, 오빠. 야, 정답이 게스트인데, 우리. 태현 씨, 아, 잠깐만. 우리 둘이 베개 싸움으로 맞아? 아, 잠깐만. 태현 씨, 뭐라고요? 태현 씨, 뭐라고요? 오빠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개, 베개 주시면 돼요. 그 베개 싸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 가위바위보예요. 아, 가위바위보. 네, 네. 등을 맞대시고요. 동한 씨, 가위바위보 중에 어떤 분 내실 거예요? 가위요. 바위요? 심리죠, 심리죠. 가위낸다고요? 바위요, 바위. 주먹. 아, 보장이세요. 남자 봐위보. 남편 갑니다. 남편 갑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바위. 안내면 징경 가위바위보. 바위. 자, 보대요, 줘. 육아, 육아. 육아,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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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